웹 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데이터 리스트의 온 데이터 로드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의 목적은 데이터 리스트에 데이터가 설정되거나 혹은 추가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리스트의 온 데이터 로드 이벤트를 데이터 리스트에 직접 추가하고 해당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할 함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리스트에 온 데이터 로드 이벤트를 직접 추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에서 온 데이터 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로딩 던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온 데이터 로드 이벤트 앤들러 함수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드 뷰입니다.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아웃라인 뷰의 헤드 탭에서 해당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하면 프라퍼티 뷰의 이벤트 탭에 추가 가능한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혹은 데이터 리스트를 우클릭해도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탭에 추가한 이벤트에 대한 함수를 정의할 코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로딩 던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이벤트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 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에 데이터가 로딩되면서 정의한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